마태복음 10장을 계속 강의를 하겠는데요 오늘부터 한 두세 주에 걸쳐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라는 짧은 주제를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라는 말은 우리 말이죠 보통 세상에서는 한자로 표현을 할 때 지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기라는 말이 정확하게 국어사전적 의미가 뭘까 검색을 해봤더니 자꾸 걸그름만 나와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처리하는 방도를 옳게 잘 생각하여 처리하는 능력과 재간 이 정도 사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지혜에 해당하는 슬기가 필요할까 제가 지혜라는 의미와 슬기라는 의미를 꼼꼼히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우리말 슬기라는 의미가 성경의 가르침과 뜻으로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슬기가 필요할까 우리 지난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 세 가지 올 한 해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기억나시죠? 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그럼 두 번째가 뭐였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을 빌라 평안의 복음을 빌라 또는 복을 빌라 같은 말이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슬기로운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걸어갈 21년도라는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당시에 직면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리 떼들은 호시탐탐 양들을 해치고 잡아먹는 역할로써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동물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17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라는 말은 산에 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들인 공회를 얘기할 때는 단수를 써요 여기는 복수를 쓴 걸로 봐서 지방에 있는 법정들 그 법정의 권한은 40에 하나 감아는 매를 벌을 결정할 정도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회는 지방의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법정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지역마다 있는 그런 법정입니다 또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세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것이 지금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여기에 멈추지 않고 21절을 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핍박에만 환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고통을 겪어요 또 나아가서 23절을 볼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또 동네에서도 박해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전체의 기초가 제자들이 보내지는 세상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들이에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요즘 우리 직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바로 질문이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이 질문 앞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염 사태가 계속 보도가 되니까 온 사회에 지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성교단체나 또는 사이비 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단체까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전부 같은 아류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오늘날처럼 부담스럽고 힘겨운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에 서 있는데 21년도도 못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앞에 당시 제자들이 보냄을 받을 세상을 향한 설명이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또 한 해에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2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부탁을 해요 첫째, 첫째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과 비둘기도 참 안 어울리는 커플입니다마는 거기에 수식된 내용도 우리 느낌에는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과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내내 오후에 우리 학자들은 또 교부시대의 교부들은 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과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 여러 자료들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해석이 분분하고 다양해요 어느 건 버리고 어느 건 취할 수도 없고 특별히 오리겐 같은 교부는 뱀의 특성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뱀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딱 꽈리를 틀어서 보호하는 데가 머리랍니다 머리를 딱 감싸고 보호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신 그리스도 즉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조금 제가 설명을 읽다가 웃었어요 너무 좀 알레고리하지 않느냐 어쨌든 여러분들의 학자들의 연구의 노고를 종합해 보면 뱀이 갖는 성경 전체 속에서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민첩성과 센스티브 민감성입니다 민첩하고 민감해라 그 말이에요 뱀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비둘기같이 뭐 하라고 돼 있죠? 순결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비둘기는 성경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할 때 자주 표현되곤 했던 은유법입니다 우리 아가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프다 내 눈이 뭐 같구나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 오늘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또 다른 표현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아가서 2장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그러니까 비둘기는 틀림없이 누굴 가리키죠? 이스라엘 또는 우리 성도들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둘기같이 뭐 하라고요? 순결하라 그랬어요 또 이제 순결이 뭘까? 순결은 성경적 전체 개념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자주 드렸던 설명인데 나누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오로지 신랑만 바라볼 줄 아는 태도 그게 순결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화가 어려워요 뱀같이 민첩하고 또 민감해야 되는데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오로지 신랑만 바라보는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내 자료를 좀 이렇게 덮어놓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본문 한 번 읽다가 하늘 한 번 쳐다보다가 본문 한 번 읽다가 남산타워 한 번 쳐다보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슴에 뜨겁게 들어오는 결론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하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구나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뱀은 성경 전체에서 민첩성과 민감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민첩하고 어떻게 민감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험로가 예상되는 가전 박해와 핍박이 예상되는 올 한 해의 술래길에 어떤 경우를 만나도 누구만 바라볼 줄 아는 민첩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무조건 바라보는 민첩성과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다른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의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슬기로운 성도들이 올 한 해 갖춰야 될 첫 번째 태도예요 아하 그렇구나 어떤 힘겹고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지속한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민첩해야 돼요 얼른 하나님 옷자락을 붙들어야 돼요 재빨리 얼른 십자가의 극류를 붙들어야 돼요 얼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일까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과 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민첩하고 민감하게 주님 주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답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라는 말은 사실 어떤 특정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또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우리를 그렇게 넘긴다 그 말이죠 18절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인근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들이 우리를 넘기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박해도가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해요 사실이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에서도 이런 박해가 일어나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몇 년 전 해교권 국가에 성교를 갔는데 마침 성교사님이 침례식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대 중반 전후되는 소녀를 침례를 두 소녀가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침례를 하더라고요 회교권 가정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딱 물속에 성교사님하고 이 소녀를 일단 눕히려고 하니까 몸이 빼빼대지면서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성교사님이 목사님 잠깐 좀 이 아이에게 시간을 주고 좀 멈췄다 하죠 그래서 좀 시간을 줬어요 애가 너무 떨어와서 안 해도 괜찮다 기회는 또 있을 테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그 아이는 회교권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또 그것이 발각이 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회교권 국가니까 게다가 회교권 국가에서 여성의 위치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10분 좀 시간을 주고 계속 찬양을 한 다음에 다시 의사를 여쭤봤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소녀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는 참 잊을 수 없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한 2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공산권에 저 북녘당에 특별히 회교권에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어요 이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안을 설명할 것인가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22절 20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우리 20절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이라 여기 성령님이라는 수식어 앞에 수식어가 너희 아버지의 성령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참고 구조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할과 기능이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의 무지를 열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성령께서 너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챕터를 통해서 살펴보면 특별히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다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과 우리의 중요한 굵은 차별이 뭡니까 이방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러지 혈통적인 기준으로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천부께서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는 자식의 피로를 아시고 자식의 길을 동행해 주시고 자식의 사정을 늘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부모가 되어 보고 자녀가 되어 살면 그걸 느끼잖아요 항상 부모님은 자녀들이 미처 살피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저 앞에 영역까지를 준비 해 주시고 살펴 주세요 그게 부모예요 원칙적으로는 물론 육신의 부모들 가운데는 또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는 부모도 계시지만 우리 하늘아버지는 다 미리 살펴주세요 얘가 이게 필요할 텐데 일로 가야 되는데 이 준비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누가 하는 역할 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역할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은 걱정하지 마라 따라서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보여요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그런데 염려라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누이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오로지 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항상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늘 다른 대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대안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대안이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안은 주님만이 대안이 되십니다 다른 세컨 대안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대안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안 보일 때 필요한 거고 흔들릴 때 세상이 우리를 막 귀 흔들어 놓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더 경고히 붙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를 좀 보십시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 번째 요구하시는 태도가 뭐예요 끝까지 그리고 견디는 자에게 제가 끊어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와 견디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끝까지라는 말은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해 보니까 뭐 한 일곱 가지 견해가 돼요 예수님의 오실 그 마지막 최종적 종말의 때를 얘기한다 아니면 또 이 시대에 어떤 시점을 얘기한다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는 그걸 총망라해서 이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만큼 궁극적인 종말로 이해를 했을 때 이해를 했을 때 그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견디는 자 과연 이 견딘다는 말이 그 무한한 어떤 인내를 인내만 요구하는 것일까 그러면 좀 삶이 너무 좀 힘겹다라는 너무 팍팍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멀고 길고 험한 기다림의 싸움 뿐인가 그리고 그 길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견딘다는 게 뭘까요 제가 제가 그 며칠 지난주인가요 오디션 프로를 하나 이렇게 시청을 하는데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싱어게인 너무 성경과 기도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런 프로도 좀 가끔 보시는 것이 설교를 듣는데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싱어게인이라는 프로를 보는데 거기 정말 천재적인 뮤지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런 분들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똘끼 어떤 때는 미친 것 아니야 워낙 천부적인 음악의 소위 끼라 그러죠 끼들을 이렇게 발휘하니까 그런데 그 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평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설명을 해요 그 음악하는 분들의 내면에 끼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끼를 또 폭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끼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는 끼가 뭔지 아느냐 성실한 거다 그게 최고의 끼다 여기 견디라는 말은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위치에 서서 버텨낼 줄 아는 힘 바람이 바람이 불던 눈이 오던 영하 20도로 내려가던 내가 물리적으로 예배당을 갈 수 있든 없든 정말 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하잖아요 평소에 평소에 이 성도들과 함께 격려가 되어서 호흡을 섞어가며 찬양을 하고 함께 공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었는가 복이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각자 덩그러니 모니터 앞에 홀로 앉아서 대개 홀로 예배를 드리겠죠 또 어떤 가정 단위로 여기서 우리가 성실함을 신실함을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견디라는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최고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실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우리를 향해서 지침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 절정이 십자가에 나타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성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세 번째 최고의 끼입니다 끼 믿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또 한 해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설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결론이 남았어요 23절을 마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의 결론이에요 왜요 여러분 무모한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행제를 보면 사도바울 중심으로만 이 행적을 봐도 참 우스꽝스러운 기록들이 많아요 바울이 얼마나 도망을 달렸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바울 선생님의 소재지 파악하느라고 늘 바빴어요 또 소식이 끊어졌네 이번엔 또 어디 가셨대 어느 감옥이야 이번에 그런 수섬을 한번 다니고 이게 연락이 자주 끊겼어요 왜 항상 도망다니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다니고 또 깡패들 때문에 쫓겨다니고 근데 이상하죠 그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는 곳마다 항상 바울은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또 누가 건드려요 그러면 그들과 분투하여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이 원수들을 이기고 말리라 그러지 않아요 또 툭 털고 다른 데로 가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닌 곳마다 뭐가 세워집니까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역설이죠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에 피빡이 나니까 예루살렘교회에 피빡이 나니까 다 흩어졌어요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피해서 뿌려진 곳마다 복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피하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럼 손발 묶고 가만히 있자 이 틈에 좀 쉬자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지만 또 성교회빚 만 원씩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합신기도 하고 또 선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하라는 말은 도망가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모한 싸움을 벌여서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본업이 복음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밀의 성도들에게 굵은 원리가 되고 순정의 근거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